네 다음은 위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서 화이팅 포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차렷자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치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 위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본 차렷자세 부탁드리고요 네 위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화이팅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